요 게임은 제가 좀 고수입니다. 먹는 고수 아니라 배트남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자 새로운 게임 자 여기서 조합을 정해서 오토체스랑 똑같아요. 조합마다 시너지가 있는데요. 요기에 지금 검사, 궁수, 탱커, 방패 얘네를 방패가 종류가 다른 걸 모으면 방패, 탱커 시너지 각각 원거리를 딴 걸 모으면 거너 시너지, 검사 시너지 그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전진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이야. 전 일단 클래식으로 가자. 자 왼쪽 위에 보면 맵이 있죠. 여기에 따라 방이 정해지는데 솔직히 조금 운빨이에요. 가자. 빠르게 돌리자. 여기가 이제 패시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 얘는 일찍 죽으니까 뒤로 빼. 아 부러워. 간다. 얘가 안 죽는 게 목표야 우리. 얘를 때리는데 어 죽었어. 그러면 목표가 실패한 거야. 괜찮아. 두 번째 기회. 전투가 끝난 후 힐러이시는. 이러면은 이제 다시 시작하기가 있어요. 그럼 다시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수록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 있어. 출발! 고고고고! 고고고! 살짝 앞으로. 살짝. 아. 굿! 투수! 투수? 투수 괜찮지? 나쁘지 않지? 투수면 힐러를 사야 될 수도. 어. 제발. 어. 오케이. 아. 투수인데 투수가 안 나오네. 투수인데 투수가 안 나와.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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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워주고. 요거 총 하나 지워주고 싶은데. 총 하나 지워주고. 오케이. 루트는 좋다. 요렇게 빙글돌면은 손실없이 가네. 루트는 좋아. 아주. 좀 뒤에 있어. 굿! 굿! 여기가 곱이다. 굿! 굿! 응급! 컷! 투수! 투수가 근데 지금 모아볼까? 힐. 투수. 힐. 투수. 힐은 최대한 나중에 뽑자. 거신일지 뭔지 모르니까. 최대한 안 죽는 방식으로. 가자. 음. 딜로 녹여야 돼. 딜로 녹여야 돼. 죽더라도 한 명 줄게. 그렇지. 죽어가니? 안가네. 인간들 앞에 사랑스러운 로봇이 나타났다. 사격 정확도가 올라갈 거야. 바꿀래? 50%잖아 이거. 공격력이 올라가느냐. 배상해준다. 토큰 30개. 고! 어? 뭐야? 바꾼다 했는데? 1번이 바꾼다가 아니었나? 그럼 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어. 잘못 눌렀네. 아이. 오히려 평생 너프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하고. 좋아. 안나? 식량 돌린다는 말이 좀 잔인하긴 한데. 아. 안나. 식량. 지금 10% 세일 해주고. 일단 좀비 가자. 아! 좀비 아니다. 앗. 존비 아니다. 내게 다섯 마리를 내려와라. 이거는 이제 뉴비데이. 토큰을 던져서 그냥 얻습니다. 우리는 뉴비데이 아니기 때문에. 5마리를 내려와라 25 일단 안정적이게 하려면 요것도 괜찮거든 지금 우리가 워낙 없는 상태라 좀 늘려 탁구금 받아주고 그렇지 여기서 이걸 찍어서 세개로 늘려요 요게 용맹 아... 근데 나중가면 우리보다 더 어쨌든 공격력이 높아지겠지? 투수 주변의 인간을 포탄삼아 던진다고? 하... 이게 뭐야? 그러면 주변에 인간 죽는거 아냐? 디버프 같은데 이거 해보자 궁금하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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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p... 또... 새면이 Bosnia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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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수 어? 어? 투수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근접이 필요하잖아. 오히려 고개사가 그러면 창 하나 나왔다 일단 대기 아니 투수만 모으면 안 되지 투수가 투수를 던지잖아 투수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 딜이 나중에 좋을까? 빨판이다 빨판 거너를 버리고 투수를 갈까? 지금 몇 렙이지? 3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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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렙이지 더 좋은거 나왔네 1렙이지 4렙? 일단 요렇게 갑시다 살짝 위로 3렙이지 탁쿠 살았다 탁쿠는 살았어 어? 인간들이 소년과 마주쳤다 맨인블랙 기억해? 넌 살아남은 그 아이? 아 해리포터 마법문자가 뭔데?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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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량이 지금 부족하니까 일단 탁쿠 따라오고 해리 멀린 미쳤네 응? 미쳤어 잠깐만 측량방 일단 오오 오 아니 초반 딜이 나쁘지 않아 그치? 초반에 잡몹 처리할때는 괜찮네 아아 아아 이 정도? 이제 재단 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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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예, 이렇게 해봅시다. 엮긴 필요 없는데 왔다 하나만 킵 요보스만 잘 넘어가면 되겠는데 요보스만 던지는 걸 탁구공으로 오케이 탁구야 탁구는 금방 나오니까 다들 방패, 검, 프루이체를 들고 싸워 맞서 싸워 어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그 어 슈터 갈라 그랬어 체력을 얻었어 슈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슈터 버리고 나왔어 나 왔어 좋아 던질 준비 아니 갤 던지면 안 되지 갤 던지면 안 되지 갤 던지면 안 되지 얘를 던져 진정해 차분해 아니지 아니지 갤 던지면 안 되지 슈터 던지면 안 되지 럭비 억 그리와 이리와 자 야 잘못 던졌어 잘못 던졌다 잘못 던졌다 잘못 던졌다 잘못 던졌다 잘못 던졌다 잘못 던졌다 아유 럭비 아, 사라졌다! 오, 다행이다! 이득! 정비 좀 하자! 정돈필을 업그레이드 음... 몸빵! 몸빵으로 얘네가 필요하거든 거기서가 그래, 얘네를 찾아야 돼, 지금 그래, 그래, 그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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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던진 애들 걸어갈고 텔레포트 준비 얘네 둘을 던져.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것이다. 좀만 들어와, 이씨. 아니지, 아니지. 던져야지, 던져야지, 던져야지. 슈터. 힐. 이 텔포가 애매한 데 있나 보네? 미래가 없다고? 원래 이 게임 미래 없이 하는 거야. 미래 있는 게임 아니야, 딱히. 으악! 앗! 안 돼. 안 돼, 프레차. 데자뷰. 쿨타임. 투수! 20% 확률로 피해 3배. 살았나? 902.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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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러면 각자 던지고, 각자 때릴 수 있어요. 투수! 투수! 이게 로망이지. 투수! 투수! 필례는 이걸로 받고 있으니까. 삼멸중대로. 정호주 한 다음에. 던진다. 정 perce팀을 좋아좋아좋아좋아 닌자 세일 닌자 세일 요거랄까 체력을 할까 체력체력체력 왔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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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하나 지금 더 되는데 100개를 모아야 돼 일단 재단 하나는 다 돼 굿 이건 사지 말자 이거를 팔 수 있으면 좋을텐데 오오오 오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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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아 왜 던져 왜 던져 아 던지면 안되지 야야 던지면 안되지 수박 이번에 멜론 수박은 뭐였지 전에 뭐 줬더라 수박이 그거였어 아 멜론이 더 맛있으라 했어 상점 풀 업그레이드 할까요 아니면은 20을 좀 더 추가를 할까 아니야 지금보다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공속보단 이거 재단 지금 몇 랩이지 우리 5랩 재단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서 어 마나랑 마저도 필요해 맞아 아 지금 바쁘네 이렇게 해주자 이게 마법이라 얘들이 어 이제 딜 안들어가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ㅇㅇ 야 이제 딜이 을룰발댜 이럴때는 공속으로 하나 더 올려 그리고 지금은 욕심보다는 유닛 정비를 좀 해야겠다 안 폭탄이 있어 그래 문일정비랑 폭탄은 뭐 금방 나오니까 하나 사고 이제 식량은 안 사도 돼 던지는 거 안 돼 구공아 아 아 구공아 아이고 이영이영님 아 국시 통과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저번에 맞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제발 의사 선생님 되셔서 저 아플 때 연기입니다 자 사십 이십 아 오 큰아나 꽝꽝꽝 꽝꽝 꽝꽝 그만 던져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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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공이 또 구공이 또 아 구공이 죽겠다 아 구공아 공격 너 운이 좋긴 하다 살긴 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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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암라인은 한정도 되니까 지금 닌자가 없지? 닌자 하나 더 있네? 쪼끔만 앞으로 갈까요? 굿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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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34면은 총 5개 방 돌아다니지 지금 하나 먹어두는 게 낫겠다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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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칠십 칠 이 보스전을 어렵게 가서 다음 턴에 요고를 하느냐 아니면은 아이고 꼭 통과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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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롤돌리기 그래 리롤돌리기 이거 100개 모을 거면은 리롤돌려서 찾자 승부 보자 승부 성공 승부 성공 마리나 다이렉트 승부Ú 참치 정 bom 억이 자 각자 투하 준비 1렬종대 해처몰 야 너 또 니네끼리 투하면 안된다 고! 딜이 안나와 딜이 안나와 만화 없어서 딜이 안나오는건가?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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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어 안돼! 피해! 아! 피해! 딜이 안나오는건가 이동만이 살길이야 흥좀 깨지마 이게 마법사일걸요 아마? 죽이는건 뭐야? 미친노인 죽이기? 이게 마법사 뭐 주는거고 이건 뭐지? 기도하라고 하고 떠나고 이거 해봐 모든 문명인인들에게 40% 공격력보너스를 준다 아... 기계파... 큰일났군 닌자가 사라졌어 문명인이구나 저거는 승부해 문명인 그러면? 문명인을 지금부터 모은다? 시키참치 할만해 제가 모랫지 특성이? 공격력? 근데 이게 다 튼수라 자 아 여기 밀린다 여기 밀린다 타시브 얘를 던지지 말고 얘를 던져 야 여기 여기 폭탄 쏴야지 거기 폭탄 쓰면 어떻게 해 던지지 마 텔레포트 스턴 텔레포트 스턴 공속 텔레포트 밀어내 텔레포트 텔레포트 야 얘를 던지면 죽잖아 하아 던지지마 던지지 종마 동기 봐 제발 부탁이야 안된다 어우 이거 살걸 얘 못피할텐데 살 수있나? 너무 둘러싸였다 너무 둘러싸였어 딜 딜 아아 뭐야 뭐하냐아 뭐하는거냐고 이제 뭐하는거야 살 수있나? 투주 컷 네 끈적한 피 그래 중세로 가자 고 이거 좀 안정적일거같아 어어어 안정적인맛이야 안정적인맛이야 안정적인맛이고 덱을 정해야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2 굿 음 약간 느낌있어 앞으로 당기고 좋아 깨 깰부 깰수있어 깰수있어 우와 딜 봐라 제발 아, 이거 제작자가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좋아하잖아. 인간 투척을. 혼자 할 땐 이런 특성 잘 안 나왔는데? 좋아. 법사? 법사. 일단 킵. 법사 킵 해둘게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많이 넣었고. 왜냐면 이 조합 자체가 좋아서 고개사가 나와라. 인간 섭취량이 20%지만 저한테 시원하지. 이것도 왜 이속 감소가 돼? 이속이 감소되는데? 늦게 자고 일어난 미인 15개월 구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속이 감소되는데? 늦게 자고 일어난 미인 15개월 구두 고맙습니다. 여기 방이 하나밖에 없지? 여기 방이 하나밖에 없지? 미리 찍어놓고 흠 흠 흠 흠 2 떨어져, 2 2 떨어져. 2 떨어져. 미쳤다. 굳이 이거 안 사도 될 듯, 초반에. 맞배드하다. 이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지? 원거리잖아. 여기에 원거리잖아. 고개 먼저 맞고. 이따 아 key 하나 죽겠다 회수 아 까비 돈 아꼈으니까 근데. 이두근은 파이터, 유산소는 체력인가? 시소를 타라고 하겠군 시소는 뭐지? 시소 뭔지 아시는 분? 식량도 자존심도 아아 아무것도 안하기 에이 해야되는데 일단 찾자 아, 튼수 튼수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고개? 고개 한 명 찾는데 고개가 안 나왔어 일단 빼봐 아이씨 아이씨 여기 잘 버텨야 된다 굿 이거 말고 이거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고개 한 명 몽둥이 몽둥이가 이게 탱이거든요 몽둥이가 탱이야 몽둥이가 탱이야 시잇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후오오옹 응, 진주 설치다. 자, 찾아야돼. 어? 마법사의 다중시전. 나쁘지 않다. 돌리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좀비. 아이, 이때 하필이면 뉴비댁 나오네. 필요할 땐 안 나오고. 안 필요할 땐 나오고. 조금만 앞에 가지. 던져! 왔다! 이러면은 앞라인 좋고. 어어어! 느낌이 있죠? 이쪽이 볼슨다? 이쪽이 좋네. 어우, 좋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자, 모아서 재단 가도 되겠다. 이거 식량 여기서 사고 어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아, 이 식량 특성 되게 좋네 초반에 나오니까 정말 사식 소비하네 50 갈 거래 지금 여기 식량이 많다고 그러잖아 오케이 얘가 누구였지? 뭐가 우와, 쟤 뭐야? 하나 그러네 들어가자 열면 누구 하나 죽었나? 경희로운 뭐하면 이미 이게 뭐였지? 저번에 열었다가 뭐 했는데? 로또였나? 쭉 들어가자 열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백 개 모아서 가면 된다 좋아 좋아 고! 오! 근데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50%를 저기에 돌려준다고? 받은 피해 맞을 일이 없잖아, 법사가 사실 뭐하는 데게 주문되어 스턴 고개사 회피 FE 연배도 좋다 철라로 한번 해보죠 아 재단 아직 제단 OK 한번 더 연배 문제가 힐 보자 맞는 건가 이게 모르겠네 맞는 건가 15지 15 오케이 고기사 쓰면 힐 안 써도 돼 탔고 지금 한번 돌릴까 법사 하나 더 찾으면 딱 좋을 타이밍이긴 한데 아 이거 이거 갔다 가자 갔다 가자 이거 좀 손해인데 상점 업이나 이거는 해야 될 듯 이것도 참 좋아 이거는 35개 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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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랑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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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번개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안 단다 우와아 사기꾼들 태워 고기 20 좀만 뒤로 와봐 사지마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나와야 돼 여기서 좋은 게 나와야 돼, 그지 나와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아, 다 별로네 어, 드론 차라리 뒤에 있다가 드론 고 드론 법사가 법사가 안 나오네 법사가 안 나오네 일단 식량을 아껴가지고 계속 리롤에서 법사 하나 더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풀업하고 식량 괜찮으니까 이대로 달리자 여기서 뭐 나오겠지 좋아 여기서 좀 터져야 되는데 드론 좋다 이거 있잖아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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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한다 거기다가 세일한다 거기다가 이런 번개가 660 하나 또 있고 하나 또 있고 여기 있지 어차피 저 방 갈 거지 조금 센터라인에 다르게 조금 드롱부터 가 수용세 oy 전설 법사 떨 .0 차라리 5 30코 제발 30? 아니고 아니고 어! 아이씨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저게 어디야? 저게 어디야? 있는게 어디야? 저게 어디야? 와아, 법사 오! 세일러문! 문크리스탈 파워 이석 좀 줄지만 일단 5법은 됐어요 1050 5법 우와아 만화는 안 부족한데? 보니까 만화는 안 부족한데? 만화는 안 부족해 요 한 명 죽었다 수랑이 수랑이 2일러문 오케이 고개를 타도 하나 더 찾으면 좋은데 수랑이랑 오케이 아, 드론이 너무 좋다 그쵸? 아, 드론이 너무 좋다 그쵸? 마 마 딜 딜 여기서 여기서 좋은거만 나오면 된다 어 만화통을 올리고 돌연변이 요걸 쓸까? 부하를? 만화통 만화통 쫙쩍 올리고? 할만한데? 법사 공속 올리기 그 다음 아, 카밀 아, 아깝다 카메라 아깝네 카메라 아까워 하나 더 있다 법사 이거 공속 아니야? 때리는 거 띵띵띵띵띵 이거 공속 아니야? 뭐지? 쩝 쿨감 마댐 쿨감 아아 마댐 와아 더 좋은거 있을거 같다 쩝 쩝 더 좋은거 있을거 같다 쩝 쩝 쩝 쩝 쩝 촉수 에잉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어? 좀비전에서 괜찮을 듯? 나머지는 요거 계속 찍어주면 좋을거 같다 그쵸? 요거랑 요거랑 요거 번갈아가면서 요거랑 요거 번갈아가면서 요거 베트남 정例えば 에잉 가 날라가네 그냥 토큰 10개로 가지 50개 약탈은 안해봤는데 한번도 약탈하면 죽는건가 사자 약탈하면 죽을수도 있겠다 이거 무섭다 야 다음에 모아서 재단을 할까요 아니면 법사 뒤를 계속 올려볼까 다음 레벨 7부터 재단 체력도 좀 적긴 한데 공속 회복 이게 낫겠지 회복이 40회복이지 40회복 회복하고 파볼은 데미지가 아이씨 때리기 전에 파볼은 저 데미지가 잘 안나와서 회복 30회복 아 둘이 한명이 동시를 때린다 아 둘이 한명이 동시를 때린다 이건 뭐야 죽죠 제발 오오 하나만 사논다 하나만 사논다 갔다가 여기 올텐데 재단 업그레이드 하나 있는데 근데 이게 어차피 맵이 많이 남았단 말이야 이거 사갖고 이득 본 다음에 쭉쭉 돌아다니고 할 수도 있어 다음 층부터야 재단은 어차피 어 이게 맞아 피 회복할 시간을 안주네 피가 회복이 안되나 이건 여기 돌아다니게 야 얼로 가든 손해다 그지 흠 얼로 얼로 가든 손해네 일단 재단은 이건 다음 층부터인데 여기 텔포 있을까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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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 좋고 동선 좋고 동선 너무 좋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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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근데 쿨감이 쿨감이 왠지 더 좋아 보여 쿨감이 토큰이 더 많이 든다 딜 체력 체력이 이게 좀 닳을까 어차피 회피인데 딜로 찍어누리지 않을까 그치 딜 그러면 딜 딜 딜 딜 오오 아 근데 얘 좀 별로야 얘 마법사 줬었나? 문명인이었나? 이걸로 끝인가? 광신도였지 광신도 아 좀비 얘 버릴게요 어 근데 가는 길이야 제발 멈춰라 멈추면 가능 아 이씨 여기 가서 잡을 수 있을까? 그냥 가기 그냥 가기 토큰이 득보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잠깐만 지금 몇 명이지? 열한명이지? 열한명이쥐 열한명 졸라 그래 식량 많으니까 토큰 얻자 가서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이니까 요정도 하고 그다음도 쿨? 체력? 아 근데 체력이 게륵인 것 같은 게 어차피 회피인데 못 녹이면 지는 거 아니야? 그치? 승량 큰 거 아 큰 거 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만화나 회복이나 법사가 뒤잡힐 때도 있어서 좋아 법사가 뒤잡힌다고 하면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섭냐 쫄리네 아 조 에이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죽는 것 같은데 전부 한 번에 들어본다 전부 죽는 거 아니야? 레오 가 세르게이로 변했다 대신 인간이 나왔습니다 야, 나와 엘릭 이름이 엘릭이네 자, 한 명씩 들어오세요 좋아 왜, 왜, 왜 아, 반지 차고 있었다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찾아, 그러면 오히려 좋아 근데 왜 안 갈려 찾아, 찾아 침착하게 레벨은 올리면 되니까 아, 둘만 들여보낼걸 죽어라, 안나오네, 또? 아, 그 반지 아니야, 그 반지 아니야 아,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할까? 이 반지는 불타는 반지고 이 반지는 불타는 반지고 있다, 있다, 있다 아, 차가워 됐어 너무 저 티어라 안나오 식량 이득 받았다 하자 식량 이득 받았다 하자 우리 그거 방어 특성 있지 않나? 인간 방어 특성 어, 용맹, 용맹 용맹 이거 세일러문 나오면 한 명 더 사는 거 어때요? 세일러문 나오면은 법사 지금 여섯 명이야 얘네 딱 됐잖아, 여기 시너지 세일러문 나오면 한 명 더 사는 거 같은데 파이터 도르마무 근데 어차피 5렙 될 거라 얘네 이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 같고 파이어볼? 이게 영향이 클까? 이거 초반에 좋은 거 같은데 후반엔 안 좋을 거 같은데 120, 나중에 애들 체력이 2만인데 이거 줘서 뭐해 후반 가면은 3만, 4만짜리 있는데 마뎀 상승 이걸 해볼까? 그래 없는 거보단 나을 수도 있겠다 마나통 올려주고 대신 한 번 보자 어떤 느낌으로 치나? 마나 부족하니? 마나는 남네 마나 많이 남네 스플 회피 찾아야 될 거 같아 얘는 회피 특성 없지 지금 획득 회피가 없네 류비 류비 에이 이따 암먹어 보스 근데 이 게임은 욕심 부려야 돼 안 부리면 이 게임 못 깨 지금 어? 얼방 퇴포 류비 스플 텔포 여기 위에 있을 거 같은데 음 레벨지 음... 나쁘지 않네. 드론 너무 좋다. 드론 진짜 너무 좋다. 드론 미쳤다. 굳이 여기는 가지 말죠. 길. 이거 다음 레벨도 있구나. 우와... 근데 마나 통이 많아서 마나가 230나봐. 천사... 축복? 이거 누구지? 법사인가? 천사? 법사존나? 1번이 식량이고 2번이 랜덤? 오히려 이득. 추가 많아. 오히려 이득. 추가 많아. 침묵. 이제 얘는 회피 특성만 나오면 되는데. 그치? 쟤는 회피 특성이 나올까? 요거 할까? 하하하하 요거 한번 해서 두 번 더 얻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도 안나오네. 진짜. 죽어도 안나오네. 죽어도 안나와. 그나마 도르마무다. 그나마 도르마무 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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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법사 세네. 응? 약간 만만치않네. 이다음 할게. 요거 좀 해줄까? 쿨 좀 줄여줄까? 데미지는 지금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텔 있고. 쿨 하나 좀 해주면 이쁠 것 같긴 한데 포화탄소님 34개월 그룹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죠? 이거 뭐야? 어? 나쁘지 않아 탱커 하나 생겼다 탱커 오! 루트 좋아 좀비가 소환이 랜덤이라 너무 느리긴 하네 어허 미쳤다 쿨 조금뒤에 있을까? 어허허허 이득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안정적이고 하나 또 있다 하나 또 있다 갑니다 뉴비 아니고 어? 좀비 끈적합피? 좀비 끈적합피 이거 나름 묘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스전에? 드론도 있으니까 드론도 끈적합피는 되나? 죽으면? 공격 및 이속이 40%니까 공격이 40% 감소하는거잖아 그치? 공격 아 이거 묘수될 수 있겠는데? 세번째꺼? 문명인들 타워 이건 아니야 한번 찍어보자 나 이거 묘수될 것 같아 드론 어? 된다 된다 드론 된다 드론 된다 드론 된다 이거 나중에 딜 싸우면 큰 역할 할거야 법사 딜 두 배 법사 딜 두 배 근데 이게 80%이나 드는데 와 300까지 올라가네? 어 끈적합피 와 끈피봐요 끈피 야 아무것도 못해 안 때려 때리는 모션이 없어 리볼버?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 아 처음 보내잖아 아니 가 바위내잖아 보 씨 보 바위 이러면 내가 다섯개 이득이지? 그럼 안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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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배추 근데 얘 그거잖아 파이터 제식주의자 여기까지 마치 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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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 하아 끈피 끈티 어우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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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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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90밖에 안좋아 100의 만화를 소모해서 90의 피해를 준다고? 파이어볼이 120인데 딜이 왜이렇게 별로지? 이게 좋다고? cc기인가? 그러게 해보자 cc기인가 지금 만화가 300이니까 딜 한번 더 늘리죠 이거 지금 딜이 좀 부족한 것 같애 체력 한번 찍고 아 이거 반사됨 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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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죽었잖아 끈피 내려가기 승량 여기가서 한번더 토큰 받아서 텔포방으로 가야되겠네 얘네 끈피 굿 끈피 굿 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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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야되 빨리 들어줘 그렇지 끈피 공속 느리게 이제 뚫렸다 좀비 때려라 요거 하나 더 찍죠 반사됨 너무 아프다 지금 아 세일러 나왔네 아니면 문명인 사도 될 것 같애 지금 문명인 이렇게 이런식으로 두개의 전설을 추가해 일렙짜리 일로와 4렙 일로와 바꾸는게 맞겠다 몬명인 사도 될 것 같 Tous 4렙 진짜 4렙짜리 일u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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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래도 재생 하나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휴... 반사댐 때문에... 아... 끈핏! 물었나?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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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좋은거 하나만 떠라 제발 오! 왜냐면 얘네 40회복도 있잖아 생존력이 올라가잖아 40회복 40회복 할만해 아... 불만하자 딜 한 번을 찍어 티도 안날 것 같긴 한데... 빨리 날란다 우웅 우웅 여기서 죽을 것 같애 터졌다?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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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일러 힐 그렇지 얘넨 누구지? 이거 반사댐 못 맞기전에 바로 보스전 갈까 갱 바아로 보스전을 어차피 여기만 지나면 힐러존이 어 여기 하나 있다 크게 의미 없으니까 아니 피가 터져야 되는데 피가 터져야 되는데 이거 됐다 위 올라가기? 아 저게 가갑이면 망하는데? 저기 가시 가보시면 안되는데 오우 다행이다 먼저가 그렇지 피 어 뭐야 하나 갔는데 살아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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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특성 부활 투수 아니고 운명인데 투수 아니고 운명인데 오오 도메이트 찬스 틈메이러에 딜을 올릴까요? 쿨을 줄일까요? 틈메이러에 딜을 올릴까요? 딜을 올려버릴까? 쿨감을 줄여버릴까? 음 쿨? 피는 지금부터 회복될거 같아 어차피 가감 없기때문에 괜찮은데 쿨한번 가자 쿨 지금 몇퍼지 그러면? 헤엥 쿨타임 두배 이제부터 안맞으면서 체력회복해야지 미왕선댐한 로봇 다섯대 어? M14도 해방시켜주 어? 설마 로봇 우리한테 합류하나? 이리와 내 CPU를 희릴버릴게 이건 뭐야? 2하면 20원 이러면 로봇 합류하나? 전부 바보같아 전부 바보같아 그러면 얘 하면 로봇이 그냥 우리편이 되는건가요? 아 총을 그냥 하나 줘 일로와 다 꺼내 다 꺼내 다 꺼내 그러면은 두개 틈메이로 합류하는거 보자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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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오버 다음에 딜올릴 수 있거든? 근데 식량이 지금 필요하긴 해 왜냐면 다섯번 이동하면 끝이란 말이야 욕심부리지 말고 소 하나만 사고 이동하자 어 이게 맞아 아 끈피 미쳤다 끈피 너무 좋네 이건 전체칩네 여기에 문명인 세명만 넣을까? 여기에 문명인 세명만 넣을까? 문명인 세명을 레벨 11이 마지막이지 어 뭐야 사랑스러운 분홍색 인간들아 얼른 가거라 가도 돼요? 뭐 아무것도 안주세요? 아 아까 양배추 머리 이건 에바인 듯 딜 딜 딜 그럼 몇 프로야? 삼백 프로 우와 법사 아 아 끈피 아무것도 못하죠 공속 완전 40% 끈피 끈피 너무 좋고 끈피 이거는 하나 둘 셋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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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저런 거나 똑같네 재단부터 가야겠다 마나 괜찮아 안 모자라 마나 안 모자라 딱 적절하게 찍어놨네 딱 반 달고 점수 끝나거든 딱 반 달고 점수 끝나거든 불안하면 하나 더 찍어도 되는데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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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전에 전혀 필요 없어 8%의 확률로 이런 거 만화 찍고 이러고 만화 찍을까 이런 거 만화 찍고 쿨 이제 찍어야겠다 이제 법사도 방어가 된다 아 왼쪽 가면 되지 차분해 차분해 온 김에 되겠지 나 왼쪽 가면 되는데 아니야, 사지마 패닉, 패닉 하지마 지금부터 차분하면 돼 씨는 내가 이렇게 할 줄 알고 초반부터 이 식량 특성을 줬어 옥냥아 몇 번 실수할 걸 안다 하지만 걱정 말거라 쟤 그러게, 돈 저력이 쩌네 쟨 마방은 안 해놔도 되겠죠? 마방이 보스가 마력 데미지 준 게 없겠지? PVP에만 저기 되겠지? 어, 마제는 꾸준히 지금 눌러주고 마제 오, 0.5초마다 10만화 회복이네 다음 쿨타임을 좀 찍어줄까? 식량 하나만 사고 쿨타임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맵이 마지막 맵이지? 와아 이 다음 맵 돈 하나도 안 쓰면 쿨타임 하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돈 하나도 안 쓰고 아, 이거 죽을 것 같아! 지나칠까? 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지나칠, 지나칠 저번엔 누구 죽더라 마음껏 도망쳐 봐라? 도망칠게 죽더라 저리 보니까 도망쳐 봐라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끈적한 핍 아무것도 못해 딜레인, 딜레인 뭐야, 이거 딜레인 도망쳐 봐라 딜레인 으아 으아 야이씨 큰일 날 뻔 했네 이거 잠깐만 세일러 안쪽에 놔둬야겠다 그러면 이거 삼삼으로 나눠가야겠는데요 어 법사를 지금 워낙 많이 넣어가지고 위로와 갈고리 하나 오면 되겠다 이렇게 좋아 업사이피 쿨감만 어느정도 되면 되겠다 오 여기도 있고 아 얘네 앞으로 간 안 돼 어우 살았어 칭량 하나 조금만 더 앞으로 어차피 다 앞으로 가는게 맞긴 하겠네 얘네가 어차피 그 뒤에가 안 돼서 딜이 어 딜이 안 돼서 초과를 뒤에 넣는게 되겠다 어 그게 낫겠다 어 접촉 불가 공속 P로 낮아지고 공속 70% 초과를 초과를 쪽으로 쏘게 해 이거를 그리고 삼라인으로 바꿔둬야겠다 초과를 이리와 됐어 됐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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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도는 부담이 없긴 하겠다 모자라면 딜을 가고 근데 세일러문은 다섯 명이어야 되는데 초갈 초갈 그렇지 승량은 알타 될 듯 이게 마지막 왕이고 쿨감까지 한 번 맞춰보자 98 쿨감 맞춰야 돼 원거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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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나마 이거 돌리면은 별거 안 나올 것 같은데 5%에 1초 스턴이면은 그나마 이거 여기 맨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맨 많을 것 같은데 텔포 여기 하나 안줄라나? 텔포 안주면 말이 안 되는데 아 아 그렇지 안 돼 세일러문 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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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딜을 올리느냐 요거를 찍는게 좋냐 문명인을 까는게 좋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왕 간김에 순정으로 가고싶기도 하고 문명인 깔면은 10%인데 10% 반깍 순정이 좀 뭔가 로망있잖아 그러면 세일러문 나오면 뭐 추가를 하든지 하고 아 요 위에 승량 텔포로 돌아다니면서 해야겠다 초갈 두개 초갈 두개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을 것 같애 초갈 두개 그리고 애초에 못사고 이게 나을 것 같애 나는 들어가서 일단은 토큰이 얼마 벌릴지 모르겠지만 어어어 초갈 우직 달달 사놓으면은 팔십계가 될라나? 계산해보자 이십칠이면은 열 여섯개 잠깐만 방 옮겨야되게 하나둘 셋 여기도 가야되서 여기여기 해보죠 세일러 왔네 사면은 딜 안올릴수도 있어요 근데 딜이 모자랄수도 있어 이게 요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 거기 닿았거든 거기 닿았는데 전대완성불 아니 전대완성 왜이렇게 집착을 에이 그러면 어디 유튜브 썸네일이라도 만들어볼까 어디 썸네일 작업 좀 어디 기가 막히게 어디 이렇게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야 정의의 이름으로 되는건가 이게 좋아 오래만 찍힐 것 같다 얘네들 그러면 뒤로 오고 사이드 받고 얘가 제일 약하니까 아 왜 저거 교체가 되니 일로 오쇼 가끔 찍기가 좀 불편하더라 일로 오쇼 됐어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여기를 가냐 마냐인데 두 방만 가더라도 80개가 될까요 세 방 가야 80개가 되지 않을까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방 찍어야겠지 그치 지금 몇개 남았어? 54개? 돌아볼게 한번 돌아볼게 한번 되나 안되나 실험만 이왕이면 풀 공격력 법사를 좀 보고 싶어서 자 한방 녹네 요게 몇개 벌렀지? 요게 몇개 벌렀지? 17? 아쉽다 그러면 마제니랑 요거 찍고 출발할까 그냥? 요거 두개? 마법 자왕령 하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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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보스 출발하자 보스 출발하자 우와 배치 뭐야? 기다려봐 그러면 기다려봐 나와 아유 트래그 나와 저리 가 있어 봐 너도 저리 가 너도 엄마 저리가 너 일로와 일로와 삼 가운데로 와 와봐 어 됐어 살짝 아래도 하나 더 찍어 어 컷시 돌아다니기도 해요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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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한번 해 배치를 요기 아래 법사를 둘까 아니면은 세로로 몰아줘서 요렇게 각개 격파를 할까 근데 가로로 두면은 딜을 요렇게 받고 세로로 두면 얘가 딜로스가 나가지고 구석에 두는게 맞는거 같긴 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다 여기다 이러고 못 깨면 어떻게 해 이러고 못 깨면 되게 웃기게 되는거 알제 글쎄 얘 귀여워네 얘 이러고 되게 무서워지는거야 제일 특성이 좋은 애들을 앞에 두고요 아 얘 뒤에 아 얘 일로와야겠다 니가 구석에 가야지 너랑 아니야 너 어디가 창 일로와 창 일로와 창이 여기 받쳐줘 어 이정도 간다 출발 삐리삐리삐리삐리삐라포 이야 내 미로를 통과했구나 그런데 니 팀은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음 어 평가가 낮게 받은건가? 뭐 개약하잖아 아이 로봇 너 개약한 이런비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산 셋 텃 너희가 그렇게 약하기만 하진 않다는 걸 인정하지 심지어 내가 본체를 드러내야 할 정도로 말이야 이제 재활용당할 각오를 하라고 참고로 제가 가진 특성 한번 정리하면 정리 못해요 이따 보여야 될게 정리가 안 돼 끊기! 터졌다! 정리가 안 돼 수 없다 시 cuarto 그러나 una 공속 30% 토마토 한 번만 치면 안 돼? 토마토? 토마토 터지면 대박 날 것 같은데? 토마토 안 치면? 12,000 미스 토마토 쳐! 터뜨려! 토마토! 토마토 터뜨려! 토마토! 토마토도 안 깨져! 커트! 좋아! 근데 왜 놀란 거야? 내 본체를 파괴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지금부터 PVP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간을 매치해봐 다른 디스팟들의 그들의 챔피언을 상대하게 될 거야 어? 하나 더 사기? 6일 넘은? 이제 PVP예요 그리고 문명인 하나 살까? 힐러 자체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 아니면 마법사를 찾을까? 여기 자체에서는 지금 찍을 게 없어 특성을 공속? 어? 공속 특성? 모든 이 마법사들의 공속 10% 이 정도? 왜냐면 리롤 돌려서 어차피 안 나오니까 됐다! 자 갑니다! 이미 엔딩은 봤고 오! 풋내기 37, 52 아, 뉴비 살걸 끈피 특성이 야, 끈피가 말이 안 된다 25 끈피가 말이 안 된다 어차피 이따 비싸는데 토마토 파츠면 끊기 야 앞라인 안 녹아 나복자 한판 엄청 못했나봐 앞라인이 안 녹아 여긴 검사덱 끈픽 끈픽 컷 41 뭐야 저거 어 파이터다 파이터대 파이터대 파이터 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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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죽을거 같은데 죽으면 아 아 애매하다 아 링크되있어서 한꺼번에 제가 마저를 올렸구나 얘도 파이터 여기도 파이터 죽이면 우리가 링크가 되어있어서 한꺼번에 죽여 잡은거 같은데 이거 컷 이게 몇 등인데 도대체 하하하하 이게 몇 등인데 자 이렇게 해서 데스파스는 엔딩을 봤습니다 아 조합 좋다 아 깨니까 되게 뿌듯하다 어 이 깻만하면 머리가 뇌가 무슨 누가 손눈으로 주물누는거 같아 뇌를 더욱 잘fol후 킬시 Jahres 집에서 도대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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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